휴일인 오늘은 어제와 달리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내일도 역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남부 내륙 지방에는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청주 20도, 전주 19도, 대구도 1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는 2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지각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수요일에는 제주도와 전남까지, 목요일에는 충청 지방까지 장마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중북부 지방까지 장마전선이 올라오지 못하고 금요일 남부, 토요일 제주도에 비를 뿌린 뒤에 잠시 물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꿈을 마치겠습니다. 마치 20도, 정보!